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입니다 오늘의 그림인데 원래 한 3, 4점 소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몇 작품 소개하다 보니까 이 작가는 또 연결돼서 소개하면 좋겠는데 하다가 3분이 됐어요 3분 오늘의 작가로 해야겠네요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야블렌스키 베르프킨, 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Vamos!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말은 고품격 허세방송이지만 여러분의 기대보다 오늘의 화가 첫 번째 꽃모자를 쓴 소녀라는 알렉세이 야블렌스키의 작품이고 남자분입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군 복무 중에 그림을 배웠어요 얀 버카대, 폴 세루지에 등 나비파 화가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고갱의 상징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로 보통 보고 있죠 초반에 직접적으로 일리아 레핀한테 배웠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리아 레핀의 서클이 있었나봐요 거기서 마리안르폰 베르프킨 이따가 나오는 여류 화가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어요 그분 스타일이 되게 좋았나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다가 나중에 애인, 소울메이트가 되죠 그 뒤에 민헨에서 칸딘스키, 민터, 프란츠 마크, 마케 등 여러 화가들을 만나면서 민헨 신진예술가 협회, NKVM이라고 해서 결성을 합니다 이게 약간 와해되면서 프란츠 마크와 그리고 칸딘스키 중심의 청기사파가 되거든요 그게 핵심 멤버였습니다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화가들이 색채가 엄청 강하고 그냥 언뜻 보면 프랑스의 야수주의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수파를 따라한 거냐?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야수파 역시 고갱, 그리고 나비파, 또 고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약간 유행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들끼리 교류를 했거든요 무조건 야수파를 따라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독일 표현주의가 아무래도 프랑스 마티즈 중심의 야수파 영향을 조금 더 영향을 받았지만 무조건 따라한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림이었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야수파와 독일 표현주의가 좀 헷갈리면 그냥 차라리 지역 중심으로 구별해도 됩니다 이 비슷한 색채 중심의 그림이 프랑스에서는 야수파, 마티즈 중심의 야수파고 독일 쪽에서는 표현주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을 또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림 보면 마티즈가 야수파 전시때 충격을 줬던 그 그림과 유사하죠 모자를 쓴 여인 1905년도 이니까 이 분이 영향 받았네요 보니까 색감은 다른데 부채 들고 모자가 아주 화려한 거가 마티즈와 아주 흡사하니까 앙리 마티즈의 모자 쓴 여인을 많이 이제 보고 영향 받은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독일의 표현주의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이 키르희너 다리파 그 다음에 그 같은 양대산맥의 청기사파거든요 오늘은 청기사파 멤버들이에요 이 화가가 물론 나중에 청기사파이긴 하지만 입대 그림 보면 붉은 색깔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이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인상 너무 세죠? 보자마자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입니다 충격적인 비주얼 되게 무섭게 생겼죠 좀 마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 지인 혹은 모델을 그렸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인물이 알렉산더 사카로프거든요 알렉산더 사카로프 러시아 사람인데 근데 이들 러시아는 러시아끼리 좀 뭉치고 청기사파 멤버들이 러시아 사람이 꽤 많죠 이 지인들도 러시아 사람이 많은데 프랑스로 이주한 러시아 출신의 무용수면서 교수면서 안무가였던 여인이 아니라 이 남자입니다 이분이 또 무용수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여장을 좀 많이 했나봐요 그리고 외모도 약간 중성적인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림 모델 할 때도 여장을 좀 많이 하면서 모델을 썼던 것 같아요 혹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의상일 수도 있고 연영 봤을 때 여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최상화입니다 트랜스젠더 아니에요 결혼도 하셨어요 이분 또 한때 또 잘나가서 뉴욕에서 공연도 하셨고 근데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초반에 화가로 교육받았습니다 예술학교 다녔어요 다른 작품 모자 쓴 여인을 좀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창의 넓은 모자를 쓴 쇼코라는 작품 칸든스키와 민터의 색감이 좀 나옵니다 왜냐면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거든요 같은 살롱에서 작업도 같이 하고 야외에 무르나우 근교에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색감과 이 터치 느낌이 칸든스키와 민터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끼리끼리 놀면 영향을 주고 받아요 젊은이의 머리라는 작품인데 그 마티즈 풍이 야수파와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다리파의 키르히너가 이런 식의 색채를 아주 파격적으로 구사한 초상화들이 꽤 있거든요 키르히너보다는 조금 덜 파격적인 것 같긴 한데 키르히너는 아예 형태 자체가 너무 많이 왜곡되니까 색채는 키르히너 쪽에 더 가깝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키르히너 영향을 또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티즈 야수파 없었어도 약간 시대적 흐름은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들이 고갱하고 고흐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이후에 나비파 영향도 많이 받다보니까 종합주의 화가들 색채를 실제와 다르게 썼잖아요 영향력으로 따지면 고갱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화가이기 때문에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 보면 고갱의 영향을 다 받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게 대단한 화가인 거죠 인성 빼놓고 그래서 약간 시대적 흐름이지 않을까 유럽에서의 흐름 표현주의 자 그리고 좀 귀엽게 묘사한 이런 초상화도 있거든요 미스티컬 헤드 시리즈가 있어요 요런 느낌의 초상화를 이후에 몇 점 그립니다 이 여인이 갈카라는 분이거든요 갈카는 갈까마귀를 말해요 근데 갈까마귀가 매우 영리한 캐릭터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영리하고 뭔가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4라고 해서 청기사파 핵심 멤버들 전시 기획을 이 여인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멤버들 리오넬 파이닝거 이분도 표현주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칸딘스키 폴클레 그리고 야블렌스키 홍보를 되게 잘해줬어요 이런 마케팅 능력이 좀 탁월했던 거죠 이분 스스로도 화가긴 했는데 전시 기획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던 샤이어라는 여인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이력이 많더라고요 영향력이 상당했던 독일 표현주의계에서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표현주의하면 보통 독일 표현주의를 먼저 떠올리죠 표현주의 말 자체는 미술사 상관없이 이전에 고전시대에 활동했던 과유본방안 엘그레코도 그 스타일 자체는 표현주의이고 또 독일 표현주의 이전에 문크 그림도 표현주의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독일의 표현주의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나타났던 이 화가들 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주의하면 1순위로 독일 표현주의를 가장 많이 떠올리죠 자 그리고 메두사 비슷한 시리즈를 그릴 때 작품 같아요 연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비주얼 충격 장난 아니지 않나요 뭔가 메두사인데 너무 귀여워 이 얼굴 보면 어 돌로 굳을만한 비주얼적인 충격입니다 야블렌스키의 메두사 2년 전이네요 야블렌스키의 원래 스승이면서 소울메이트 베르프킨이라는 곧 소개해드릴 화가 옛 하인 헬렌이란 여인과 결혼하거든요 21년도에 애인이기만 한게 아니라 동료 화가이면서 소울메이트 야블렌스키가 베르프킨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뭔가 시야를 트이게 도와주고 러시아에서 독일로 오게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애인의 옛날 하인과 결혼을 한 아이러니 이들 사이가 좀 참 특이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4인방 칸디스키는 뺐지만 관절염으로 이분이 말년에 되게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더 이상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